어허허 어... 네 화이팅! 내가 당신 기분 맞춰주려고 노래를 해? 차라리 내 혀를 뽑아 시끄러워 잘 수가 없네 벌써 며칠째야 니업공원에 제 초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아니 닥치라고 이 도른 년아 한별! 나 스키를 울리라고 했잖아 연습 많이 살 길이야 눈도서 잘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꿈에서도 불러 잠을 자야 꿈을 꿀고 아니냐고 신랑이 덜 된 모양이네 와인 맛이 형 별로야 칠해섭네 와 입 텁텁해 식사할 때는 되도록 서로 방해하지 않는 걸로 와인 맛이 형 별로야 칠해섭네 와 입 텁텁해 식사할 때는 되도록 서로 방해하지 않는 걸로 우리 은별이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예요 엄마밖에 부르는 바보죠 오늘도 면회와 사는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어찌나 재잘재잘 거리던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선생님께도 우리 은별이를 보여주고 싶네요 난 미치지 않았어 난 청아예고 이사장 천서진이야 아 어떡하나 고맙습니다 왠지 소연님은 딱 헛소리 나면 왠지 이러실 것 같아서 상상해서 한번 해봤어요 소연님 짱